ㅋㅋ 소중한 메시아랑 뭐해? 왜 깔때기 깔고 앉았어 쏘리쌀기 고생 많았어 자 잠을 안 나 어이쿠 잘 안.. 잘..아무렀나? 아이 잘 아무렀네 아이고 묘덕이 넘치는 백살기씨 하지만 요 속은 비었지 쏙 쏙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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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의 빈.. 아빠의 팔도 비워버리겠다 구멍들어 주겠다 아이 빈..뒤제 왜 이렇게 세게 물어? 이 녀석 백살기 핑크젤리 너무 귀여워 핑크 뒷발젤리 아니 이렇게 쏙 비었다?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요렇게 그래도 형태가 남아있는데 영광에 지나면은 이게 퇴화돼서 쪼그라들어 우리 집 위에 있는 애들 보면은 거기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잖아 진짜 진짜 요만해져 있어 요만해져 있어 근데 아직은 한 달 정도는 남아있어 그래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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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살기와 영광의 상처 아니 이 녀석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세게 물어? 야 사실 지금 이 6일만에 깔때기를 벗겨졌더니 엄청 빡쳤네 깔대기를 씌웠던 그 나날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 응 깔대기